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금관장 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 사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유기영 선생님은 어떻게 금관장 측정기 사용해야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자금관장 측정기를 사용할 때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커넥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전자금관장 측정기가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회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금관장 측정기의 전원을 켜고 리프트와 파일 홀더를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회로가 연결되었다는 신호가 전자금관장 측정기 기종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덴타포트 GX의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나면서 끝까지 눈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일 홀더와 리프트를 연결했을 때 모든 눈금이 들어오면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 쓰는 것 두 번째는요. 에이펙스 또는 제로사인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 항상 제로사인을 얻어야 하며 이보다 짧은 지점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문원과 책의 내용에 따라 전자금관장 측정기의 에이펙스 또는 제로사인까지 도달한 후에 그 길이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자금관장 측정기의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셀라인이나 물이 근관 내에 있는 상태에서 전자금관장 측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금관장 측정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켜고 커넥션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환자 구각부에 리프트를 겁니다. 그리고 8번 또는 10번 K파일을 근관에 넣고 파일 홀더를 핸드 파일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왓츠와인딩 모션으로 전자금관장 측정기가 에이펙스 또는 제로 값을 가리킬 때까지 천천히 파일을 치근난 방향으로 전진시킵니다. 파일을 꺼내기 전에 러버스탑을 치관부로 밀어서 코로나 레퍼런스 포인트에 닿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꺼내서 길이를 재고 그 길이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석션으로 치수강 부위의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 핸드 파일을 근관에 넣고요. 전자금관장 측정기의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됐다는 표시가 전자금관장 측정기 기종에 따라서 표시가 되고 리프트와 파일 홀더를 연결하는 커넥션 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환자의 구각도에 리프트를 걸고요. 파일 홀더를 핸드 파일에 연결을 합니다. 파일의 깜빡임이 멈추면서 근관 내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에 제로 또는 에이펙스 사인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시근난 방향으로 파일을 전진시키면 됩니다. 이때 핸드 파일을 와치 와인딩 모션을 이용해서 좌우로 조금씩 비비적거리는 그런 와치 와인딩 모션을 사용해서 제로 사인에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파일을 전진시킵니다. 보시면 멈춰있는,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죠? 그리고 제로 사인에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사인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파일을 빼지 마시고 2초에서 3초 정도 안정적인 사인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후에 러버스탑을 치간부에 위치시키시고 치간부에 파일 길이를 잰 후에 그 길이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스 혹은 제로 사인에서 0.5mm를 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에이피칼 컨스트릭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지점인 메이저 프레임원의 위치를 먼저 잡고요. 그것보다 조금 짧게 근관장을 설정해서 근관 내로 기구 조작을 한정시키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강의를 보니까 길이를 재기위에서 넣는 핸드파일이 15번이던데 그게 파일의 종류나 굵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번에서 15번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0.5mm 정도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큰 근관의 경우에는 파일의 사이즈가 근관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측정했을 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근관 사이즈와 파일 사이즈가 차이가 나다 보면 저희가 조금만 움직여도 널뛰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근관장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몇 번 파일로 보통? 마이너 캐널 같은 경우에는 8번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고요. 큰 근관, 그러니까 상악 대구치의 팔라탈 캐널이나 하악 대구치의 디지털 원 캐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일단은 10번 파일로 시작을 하고 너무 헐겁다 싶으면 한 단계씩 크게 가면서 근관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그런 핸드 파일 사이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처음부터 큰 사이즈의 파일을 넣었다가는 근관이 쉽게 막혀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수에 의해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처음에 좀 작은 파일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제로가 될 때까지 꼭 넣어야 되는데 0.5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 여기겠지 하고 그냥 워킹렝스 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워킹렝스가 아니니까 워킹렝스로는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가다 막힌 경우에는 여러 번 노력을 하지만 막힌 거는 막힌 거지 거기가 0.5 짧은 데는 아닐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경험을 공유하고자. 일단은 끝까지는 들어가게 노력을 해서 몇 번 시도는 합니다. 근데 거기가 막힌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몇 번 더 해보겠다는 얘기는 드리고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어쩌다가지만 이렇게 제로 사인 안 될 때 0.5 정도까지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때는 그냥 그렇게 한 적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있는데 그래도 제로까지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군요. 말씀 주신 경우 같은 상황은 제 생각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치근단 쪽에 급격한 망곡이 있어서 그걸 못 따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갔지만 아주 심한 망곡이 있어서 그거를 못 따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부위에 치수가 남아 있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환자가 불평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김동헌 선생님 말씀처럼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나올 주제에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관장 측정기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동영상 나온 것처럼 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들어가도 갑자기 오버사인 B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암만 해도 또 아까처럼 이제 소리가 안 나고 들어가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파일을 금관에 넣자마자 오버사인이 날 경우에는 파일이 금속 수복물이나 메탈 필링 충전자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광에 과도한 세척액이나 뭐 블리딩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넣자마자 오버사인이 날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상하게 여기서 오버사인이 날 지점이 아닌데 난다 그런 경우에는 크랙 라인이 있거나 치아 파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T를 찍어서 제가 치아 파절을 그렇게 잡아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관이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파일을 넣어도 신호가 나지 않다가 에이펙스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그때 오버사인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오버사인이 난 게 아니라 근관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수분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군요. 네. 이상적으로는 펄프 체인버 시소강은 드라이하고요. 펄프 캐널 근관은 웹한 상태가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하기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근관장 측정기 성애자처럼 엄청 많은 근관장 측정기를 사서 모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이게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워낙 많이 써보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근관장 측정기에 대한 그 사용기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더 신뢰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라 그 중에서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속된 말로 약간 오타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총 13개고요. 13개요?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릴 만한 건 제가 아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께서 저는 추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은 그런 제품들을 써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느낀 점은 그리고 저는 지금 저만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그 전자근관장 측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는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맞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건 뭐냐. 그게 지금 빨리 말해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언급하기 어려우시면 근데 13개만에 찾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다른 치료는 안 하고 근관치료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요건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요런 거 좀 더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한 번씩 써보다가 아 이거 또 아니구나. 그렇게 또 판단됐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라면 1mm 이상 오차가 나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전자 근관장 측정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만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도 확 널뛴다고 그럴까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불안해서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득하고 묵직한 제품들을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파일이 들어갈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믿음직스러운 신호를 주는 그런 제품을 저는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데모를 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나이타이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나이타이 파일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나이타이 파일의 선택 기준은 열 처리와 단면 형태의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열 처리가 되지 않은 나이타이 파일 소위 은색 나이타이 파일은 구부렸다가 놓으면 원래 형태로 복원이 되었는데 열 처리가 된 나이타이 파일은 저희가 힘을 줘서 구부리면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나이타이 파일에 비해서 피로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파일이 만곡된 상태에서 회전을 시켰을 때 열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에 비해 열 처리가 된 파일이 더 많이 회전한 후에 부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타이 파일이 펴지려는 성질이 없거나 적다 보니까 근관 중간에서 머물렀을 때 생기는 렛지 그리고 근관 끝에서 머물렀을 때 생기는 에이피컬 집과 같은 문제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이타이 파일 선택 기준 두 번째는 단면의 형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러 가지 단면 형태의 비틀림, 힘을 주었을 때 파일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한 것입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일이 힘을 많이 받은 것인데요. 비틀림에 가장 잘 저항하는 단면의 형태는 다음에 두 가지, 바로 S타입 라지와 볼록한 삼각형 형태입니다. 열 처리된 파일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비틀림 파절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의, 단면이 비틀림 파절에 저항할 수 있는 형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은 나이타이 선택의 기준은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단면적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나이타이 파일 소독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토클레이빙에 돌리기 때문에 고온에다 이렇게 돌리면 물송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근관치료기구는 치수조직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이타이 파일에 클리닝 프로토콜을 정리한 논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료 시에는 파일을 깨끗하게 하고 젖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삼 에딘에 적신 수세미를 담근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저희가 그릇이 마르면 붙은 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타이 파일이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독 전에 미리 담가 놓을 때 그리고 초음파 세척을 할 때에는 600ml의 비커에 작은 금속망을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시면 초음파는 단단한 매질에 잘 전달되기 때문에 나이타이 파일에 러버스탑을 빼시고요. 유리나 금속 재질의 용기, 바닥에 넣은 상태에서 초음파 세척을 하신다면 보다 더 나이타이 파일에 초음파를 전달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근관치료기구 소독 프로토콜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핵삼 에딘을 적신 수세미에 10번 강하게 나이타이 파일을 스트로크합니다. 녹색 부분을 밑부분으로 가게 해놓고요.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나이타이 파일을 하게 되면 기구에 손을 찔릴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30분간 단백질 효소 분해제에 담궈둡니다. 여기 보시는 게 단백질 효소 분해제고요. NAOCL의 나이타이 파일을 풍덩 담가 놓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나이타이 파일의 손잡이 부분과 날 부분의 금속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통째로 이렇게 담그게 되면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15분간 단백질 효소 분해제에 담긴 채로 초음파 세척을 합니다. 그 후에 2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오토클레이브에 넣어서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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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